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연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제명 이후 현재 무소속이 된 모 서울시의원에게 더 이상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일 데일리안에서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전 민주당 대표의원의 사건에 대해 혼의 관계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되었고 상관관계 여성과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혼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모 의원을 제명한 핵심 사유입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여성과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없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행위가 있었던 2020년에는 낙태죄의 효력이 유효했으므로 당시로 판단한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전 민주당 대표위원은 지난 5월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사정간담회에 출석하여 제명 사유는 밝힐 수 없지만 성비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 모든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께 큰 신망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긴 전 민주당 대표위원은 더 이상 서울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민주당 전 대표위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서울시민의 물음에 충실히 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정당한 대가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와 자진사퇴가 없다면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는 오늘 제명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자진사퇴하는 날까지 계속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대처함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합법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과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의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답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는 성평등과 양심과 도덕성을 핵심 가치로 외치면서 자신들의 비위사건을 감추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들으십시오 제명의 근거가 되는 결정문을 시의회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19 감싸기를 중단하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서울시민의 뜻을 받드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고도 자기 면피에 급급한 의원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의 품위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김충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공동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